혼자 왔습니다. 돌아왔습니다. 시간이에요. 잘 몰라요. 자 팀에서도 대표주명 도망치세요. 전체적인 거 알죠. 자, 다 나왔나요? 대표자들 카메라 앞에 이동해서 주시고요. 저는 좀 섞어볼까요? 네. 우리 시작! 혼자 왔습니다. 준비 왔습니다. 준비 왔습니다. 시작! 준비 왔습니다. 준비 왔습니다. 준비 왔습니다. 체력 훈련이에요. 체력 훈련 갈 때 자, 한소리부터 시작! 시작! 끝났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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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호부터 시작합니다. 그러면 둘이 둘이 이렇게 되는거죠? 네, 이렇게. 원호부터 시작합니다. 원호부터 반식이 가면 됩니다. 반대로 반대로. 이렇게 해라고. 아, 이 쪽이 옆으로. 시계 반식이 가면 됩니다. 이렇게 해라고. 아, 이 쪽이 너무 떨렸네. 시작!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이렇게 할 때 시계반으로 갑니다. 일로요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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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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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해도 돼요. 아까 반옥할 때 승파리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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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파리. 맞아요. 승파리. 이게 일로. 승파리. 승파리. 아는데, 옛날에 나도 그랬었어요. 승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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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이 2등시고요 3끼부시가 민주부터 시계방울으로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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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소에서 성공을 하자 콩나물부터 들어갈게요 콩나물부터 관식의 방향 준비 시작 훈련하셨습니다 빙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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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국의 승선 잘 받을게요 지효님부터 수기 방향 준비 시작 훈련하셨습니다 훈련하셨습니다 빙하자 민규 지효 잘 받을게요 보선인거입니다 흔사 곰이 자 곰이부터 수기 방향 준비 시작 훈련하셨습니다 3시간 순간 공기훈련 3시간 4시간 3시간 민규 4시간 보리살락 민규 미안하니까 일단 질게요 자 계속 이렇게 남아 3분만 더 탈락하면 우리 세워로 결선 지친자들과 같이 게임하는거에요 긴장하세요 긴장하지 말고 솔직히 게임 끝 2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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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5 6 6 6 7